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의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은 말을 참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심합니다. 최근에 박지은 위원이 만들어낸 말과 주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의 구상과 의견과 주장이 함께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신당, 짧게 이야기해서 대한신당의 박지원 국회의원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최근의 주장입니다. 전쟁이라도 불사하자면 다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책이 답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쟁이라도 불사하자면 다 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책이 답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평화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아마도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김대중 정부 동안의 요직을 거치면서 이른바 햇볕정책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도움을 받더라도 핵 개발할 의도는 없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100% 허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한을 무력으로 자지우지할 수 있고 남한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은 완성단계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의로 도와주기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이른바 평화주의자들, 햇볕정책 옹호자들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화주의자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주의자들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주의자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주의자들의 낭만적인 기대가 어떻게 허언이 되고 마는가, 헛사가 되고 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김 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이후인 2001년의 한 발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다. 내가 책임지겠다. 2009년도 6월 15일 날 아시아투데이 사슬에 인용된 김대중 정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는 잘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9년도 6월 18일자 동아일보의 배인준 칼럼은 국민이 DJ 위에 있나?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핵 옹호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DJ는 북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가 북핵에 대해 국민 앞에 했었던 수많은 말들은 다 빗나갔다. 다음 질문은 진실은 무엇인가? 박 전 위원의 주장과 달리 역설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치룰 각오를 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박 전 위원 같은 평화주의자들이 필연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중창기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핵을 가진 사악한 세력 하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과 그 후손들이 핵인질 혹은 핵노예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평화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친북만이 우리의 선택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와 달리 결국은 악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고 더 많은 자원을 내놓으라고 억박지를 것이고 남남 갈등을 조장해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만들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중장기적인 위협이나 위험보다도 단기적인 평화나 안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 궁극 목표, 절대 목표의 구현을 위해서 갈청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불행하기도 평화주의자들은 알게 모르게 북한과 사악한 세력의 목표 달성에 동원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